JMS 2인자로 불리는 정조훈 씨를 비롯해 민원국장 정모 씨 등 JMS 간부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정 씨는 2018년 3월부터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홍콩 국적의 피해자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검찰은 정 씨를 단순 방조 혐의가 아닌 성범죄에 적극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준 유사 강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검찰은 또 정명석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와준 국제선교국장과 수행비서 등 JMS 간부 4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검찰은 정 씨가 결혼하지 않고 교리를 따르는 여신도 이른바 신앙스타 중 대상자를 선정해 정명석과의 독대 자리를 마련하고 수행비서들은 밖에서 대기하며 감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SBS 정경윤입니다. SBS 정경윤입니다.